최근 문화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 한국에 대한 콘텐츠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국이 생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방송국은 한국 문화를 찐으로 사랑하는 프랑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그들을 사로잡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실로 놀라웠는데요. 이처럼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공의교가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만큼 우리 한국은 현재 세계가 열광하는 거센 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 공공의교의 힘을 크게 작용시키고 있습니다. 케이팝부터 드라마, 영화는 물론이고 한식, 한옥, 한복까지 한국에 푹 빠진 세계인들은 이에 서로 앞장서서 한국의 위상을 전파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먼저 K-콘텐츠로 한국을 접하게 된 후 호감이 생겨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었는데요. 이후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 한국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전하였죠. 특히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외국인인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다양한 소통의 노력들을 하는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은 너무나도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한국에 방문해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깜짝 놀라 결국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데 앞장서게 된 외국인의 사연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의 어떤 점에 빠져 스스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나선 것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했던 크리스토퍼 대표로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잊을 수 없어 프랑스로 돌아온 뒤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방송국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는 모두 유료로 시청이 가능한데 최근 불과 2년 만에 구독자는 마흔 배 매출은 250배 이상이 증가하는 기적을 맛보고 있죠. 사실 그는 프랑스의 한국 콘텐츠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접하면서 창의적인 스토리 형식의 한국 드라마를 많이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문화를 알아가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3년간 영상물 제작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는 프랑스와 한국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쓰기로 마음먹었죠. 실제 크리스토퍼는 공효진이라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 소속사에 시나리오를 보내 공효진 소속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또한 2017년 그는 직접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반하게 되며 이런 국가가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과 바다가 있어 기가 센 민족으로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에게는 놈자를 붙여 말하고 약한 나라에는 말레이시아 사람, 우지백 사람 등과 같이 사람을 붙여 부르곤 하죠. 이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만 보이는 특징으로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과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소매치기와 손실에 우려가 많아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일은 전혀 없으며 가방에 넣고 다녀도 잃어버리기 십상이라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경악했다고 하죠. 그리고 카페나 공공장소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놔두고 주문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민족은 정말이지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실하지 않고 누가 가져가지 않으니 국민의식이라든가 치안이 좋아 안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라고 하죠. 또한 빨리빨리 문화는 빠르고 정확하게 스피디함을 줘 한류 열풍에도 한몫한 듯 보이는데요. 실수는 빠르게 인정하지만 느린 것은 용납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속에도 우리만의 여유를 가지며 열심히 살아가는 듯 합니다. 이처럼 그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좋지만 현대적인 모습과 조화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빠져 한국 다큐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크리스토퍼는 프랑스의 언론을 보니 한국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전엔 프랑스에서 한국을 표현할 때 알콜 중독, 가혹한 근로 조건, 북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전부 부정적인 내용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한국에 간다고 하면 첫 마디가 북한 가니?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과거 프랑스 언론에서는 남한보다는 북한을 더 많이 다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정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한국의 좋은 점을 보여줘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라 프랑스에 돌아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에도 한류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지만 2, 3년 전부터 시작한 흐름이라 2015년엔 그와 같이 한국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몇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017년 사이 한불 수교 130주년 행사를 통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생충 영화를 보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와우, 이것이 한국이구나 하고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BTS의 성공은 거기에 폭발력을 더했습니다. 일전에 강남스타일의 흥행도 있었지만, 그것은 다소 코믹적인 요소가 많아 일반인들이 말춤을 따라 추는 정도에서 멈췄고, 오늘날처럼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이후 BTS, 엑소, 블랙핑크에 믿지 못할 케이팝의 성공은 프랑스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BTS는 프랑스 공연 당시 아무런 홍보 없이 올림픽주 경기장을 1시간 30분만에 매진시키며 한류를 증명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엄청난 호응에 이례적으로 콘서트 일정을 하루 더 연장했는데, 이마저도 1시간 만에 전부 매진을 시키면서 엄청난 신기록을 세웠었죠. 이때 프랑스 언론은 한국에 뭔가가 있다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것이 한국 드라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며 점차적으로 한국에 대한 잠재적인 관심층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케이팝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음식 문화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 그는 자비로 만든 방송국에 이 모든 걸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높아지던 관심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증가하게 되었고, 몇 년 안에 한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 자부하였죠. 또한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고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한국은 엄청난 여행객이 몰릴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주변엔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전해주었죠. 자신의 채널을 보고 한국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아직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진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한국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좋은 문화를 알리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주요 매체 중 하나인 BFM TV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현상을 소개하며 오늘날 한국 콘텐츠가 보이고 있는 전례 없는 성공을 1990년대 한국의 정치 상업적 전략의 결과로 보고 한류 현상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매체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바로 한국 영화였습니다. 2003년 시작된 올드보이부터 2019년 부산행 2019년 기생충 등의 작품이 탄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죠. 또한 오래전부터 한류의 중심으로 기능해온 케이팝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로 이어진 한국 음악 산업의 영향력을 주목하고 나섰죠. 이에 얼마 전 기사에서는 한국이 방송산업 정세를 바꾸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사엔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최초의 넷플릭스 영화 옥자 미국 밖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드라마 중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한 킹덤 현재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거론되었죠. 또한 한국 작품이 넷플릭스와 같은 svod 플랫폼뿐 아니라 tv 채널을 통해서도 세계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복면가왕과 너의 목소리가 보여 같은 한국 프로그램이 지난 시즌 가장 많이 리메이크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프랑스에서 부는 한류 열풍은 식을 줄을 모르며 자신이 경험한 한국을 본인 가족들까지 함께 느끼게 해주고 싶다며 함께 한국에 방문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나왔던 한국 문화를 실제 경험해보고 자신이 놀라워했던 한국 문화를 소개시켜주는 재미가 있다고 하죠. 우리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사회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해내며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앞으로도 한류 열풍이 거세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